장수군 기독견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들인 예배에서 장수군 기독견합회 회장 변두성 목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표의 메시지가 돼야 할 교회 사명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 보고와 함께 임원 선거를 갖고 장수 번암교회 노태윤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노태윤 목사는 지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돕는 아름다운 연합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